이충목씨 어디 가셨어요? 마스크 벗어요 마스크 충청도 아줌마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방랑의 길은 뭔데 충청도 아줌마가 항상 꼭 길을 막네 주안상 하나로 마주 앉은 사람아 수리에 따르면서 따르면서 내 소름 내 소름 영원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충목씨는 노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 안 가시는 데 없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울이오 부산이오 갈 곳은 있지만 서울이오 부산이오 아무도 정긍다우나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운 사람아 europe 외국을 저로로로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ん 새背로 Pretty 한길을 걸어가보자